요즘 도로에서 전기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폐배터리 활용 사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이 10년 안에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기업들도 앞다퉈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산 코발트와 황산 리켈 등 고가의 희귀 금속들. 황산에서 채굴했을 것 같지만 전기차용 배터리에서 뽑아낸 것들입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성일하이텍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불량 판정이 난 제품들을 수거해 금속을 추출합니다. 또 헝가리 등 해외에서 폐차된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광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사업화한 기업은 한국과 유럽, 중국 업체를 비롯해 5곳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 확대와 맞물려 폐배터리 사업이 주목받으면서 1, 2년 후 경쟁 기업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배터리 3사를 비롯해 GS건설, 고려아연, 영풍 등도 폐배터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K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그거를 재활용하는 저희 같은 회사들이 모여서 같이 재활용을 하게 되면 자원 확보라든지 아니면 원천기술 확보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계 폐배터리 시장은 2019년 15억 달러에서 2030년 181억 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폐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해 민간에서 물량을 한층 쉽게 조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배터리를 수거하는 거점센터와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산업화센터를 차례로 구축해 폐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배터리 제조에 이어 리사이클링까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